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금산도 좋지만 내장산도 좋죠. 자 내장산 들려드리겠습니다. 갓수 김연구실 소개하겠습니다. 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런 면에서까지 듣습니다. 한글자막 by 김연구 기다리다 왕석이 뵙어 눈빛 허수 눈빛은 전의 본나 백년아 오색한 품골 한편의 영풍 같구나 새벽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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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김연구 한글자막 by 김연구 한글자막 by 김연구 한글자막 by 김연구 새벽길 새벽길 한글자막 by 김연구